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수찬과 관련해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김수찬이 어제입니다. 25일 이 회사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소속사인 K-뮤직엔터테인먼트와 3년간 활동을 한 결과 정산받은 돈은 0원이고 이 회사에 갚을 돈이 2억 원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글을 올리면서 소속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런 주장을 해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당 소속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오늘 밝힌 겁니다. 25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문을 밝힌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 3년간 정산영원 빈만 2억 주장에 대해서 소속사 뮤직케인은 투명한 정산처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서 이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K뮤직이 밝힌 공식 입장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찬이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김수찬이 지난 5월 17일 소속사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자신의 활동 정산 내역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K뮤직은 같은 달 30일 전에 정산 관련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공했고 김수찬에게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뮤직은 이어서 김수찬은 자신이 군 복무를 하게 된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실 공방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소속사는 김수찬이 지난 4월에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활동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의무를 빨리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입대를 먼저 제안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K뮤직은 김수찬이 가수 활동으로 정산받은 돈은 0원이며 0원이며 빚만 2억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정산 처리를 위해서 본인과 확인 절차를 밟고 서명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면 반박하는 거예요. 김수찬의 주장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 예정돼 있던 군입대였고 돈 무죄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간 것은 틀린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K뮤직이 김수찬 주장을 반박했다. 정산 절차 투명했고 오해가 있다면 소명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정산 영원 빚 2억 김수찬 주장의 K뮤직 반박 사실과 달라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어제 김수찬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서는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소속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밝혀서 김수찬과 소속사 K뮤직의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김수찬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K뮤직은 2019년 1월에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말하자면 3년 전에 전속계약을 맺고 그때 싱글 앨범인 사랑의 해결사를 발매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는데 김수찬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지요 TV조선의 미스터트롯의 경연에서 10위를 차지했는데 준결승까지만 해도 결승 진출 탑7에 들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1대1 한국 대결에서 김수찬이 오히려 이명웅을 선택함에 따라서 김수찬이 이명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멋진 무대를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명웅을 선택해서 이명웅이 300점 김수찬이 0점을 맞아서 5인가요? 중결 5인가요? 6인가 이렇게 하다가 10위로 순위가 떨어져서 결승 진출에 올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김수찬이 아름다운 패배를 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서 비록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가지 끼를 발동하고 엄청나게 재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대모호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끼도 엄청나게 많아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3년 동안 활동한 정상금이 0원 그리고 오히려 빚만 2억원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 그리고 구독자들이 아 이 문제가 있는 소속사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오늘입니다 하루 만에 K뮤직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김수찬의 소위 말하는 소속사의 정산 그리고 빚 문제는 당분간 진실 공방을 하면서 끌고 가지 않을까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수찬은 변호인을 두고 지금 보내온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고소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공중전을 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김수찬이 먼저 본인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소속사가 하루 만에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와서 김수찬의 이번 사건이 당분간은 계속 싸움으로 다툼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김수찬은 지난 5월 27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체 근무를 하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스장터가 김수찬과 관련해서 김수찬이 주장한 소속사와의 갈등에 대한 속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